으야 으 으 으 장난이지 갓지은 밭 배서 바로 했습니다 자 정쟁이 해 고등어 구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릴에 한 개 이거는 조금 작은 거 밑에 크면 큰 거 목 좀 해가지고 저거 한게 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밑밥 크리에 있지? 네 각 크리에 6개 6개? 예 알겠습니다 딸랑 딸랑 광원 독일 이거 수고하이소 갑니다이 예 예 요 주차장 보면 바로 이 페이지에 예 주차하고 바로 배 딱 대분됩니다이 차 대분됩니다이 와 이게 뭐 1박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루 가는데 짐이 와리 많노이거 사살 땡기래이 여러분 댐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체비하기 전에 자 공멸 까나리 최고 작은 거 예 지금 요즘 수온이 많이 안올라가서 예민해서 작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예 까나리 예 작은 겁니다이 지금 바로 체비할 동안에 집어 하겠습니다이 자 바닥에서 한 1m 조금 더 뛰었습니다이 요 배에 못 깔았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깐딱입니다 자 오늘은 통영척포 옥령어 때마 정갱이 고등어 날씨 나왔습니다 오늘 한물이라서 물이 깔랑은 모르겠습니다 예 물이 좀 작하지만은 오늘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체비는 편대 편대체비입니다 봉돌 자 5호 목줄 1.75 1m 20 볼락바늘 예 12호 10호에서 13호 예 쓰면 됩니다 10호 10호 13호 사이 쓰시면 되고 예 자 니은 천번 합사 08 낚싯대 볼락대 낭창낭창한 거 예 선택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아님한테 물 한잔 드리고 예 요아님 오늘들 잘 부탁드립니다 잡으세요 아이고 오 방달 오 너너로 가 공무원의 고등어에요 우와 꼬등어 우와 으어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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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꼬등 시장꼬등어 자 요거 선단체베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으 으 으 어떻게 나왔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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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당이 안된다 으 음 으 됐자 됐자 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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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시야리 크나니까 힘이 장난 아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래가 날씨 타니 이제 안 붙지 않습니까 아빠 우와 우와 руж어쓰 손 마주 이기네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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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관이 메시아리 시아리 시아리 자 되어 죄송합니다 우와 시장고등 시장고등 싱싱한 고등어오습니다 콩멜 콩멜 콩멜이 좀 크네 콩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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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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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오야 오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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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구 시야 봐라 우와 오이구 시야 곧어 아다파리야 이 행복한 모습 오 쟁기잉 쟤좀 쟁기 시혈 좋은 징기 시혈 좋은 징기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왔다 샤샤샤샤샤 아 긁다 너무 떨어졌다 여기 한번 볼 수 있었요 갔다 왔다 이거 왔다 이길 사람은 다닐다 한시간이 다닐다 신기해 오예 성경이 쳐받고 있다 쳐받고 있어 살살받으네 사람아 우와 손마그리우신 분 어디서 하하 쳐받고 있어 우와 정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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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셔졌다 우와 정기 셔 우와 아따 많이 잡았다 우와 우와 보자 보자 밥 먹자 오늘은 배에서 밥 바로 지어가지고 오늘 마 고등어 구이에 쟁쟁해 이리 먹어보시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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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은 냄비 밥입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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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외에 숟가락 와우 다 치가지고 시장 좋습니다 오늘 완주시장 고등입니다 와우 밥 무찌기도 예뻐다 이거 지금 뭐 나 여기 여기 그탑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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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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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갓 지은 밭 배에서 바로 했습니다. 전경이 해. 고등어 구이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술을 안 되고 콜라. 시원한 콜라. 우리 또 작은 성장에 얼어 갖다주네. 고등어 막 쏟아지네 전경이 하고. 야무수이 없습니다. 전경이. 오늘 큰 것을 씁니다. 삼십 넣는 거예. 밥. 와우. 배에서 바로 바로 랩. 와우. 아 고등어 살봐야. 와우. 음. 우와. 아. 자아 와 밥 다 먹었어 진짜 맛있네 고소한 구이 증경해 잡아서 바로 썰고 상산운소는 문 문제에 가리 딱 맞습니다 모습 좀 쉬었다가 또 해야지 아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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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다 와아 강디집행이다 이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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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그 장면이 아니네 우와 완전 시장권도 완전 시장권도 밥먹고 남겼도 오는구나 살살 박으리 손맛지김이 돼 우와 신장고등어 곱창이 돼 곱창르를 녹은 후 곱창이 돼 곱창이 돼 곱창이 돼 곱창이 돼 와우 시장 거든가 완전히 맛있습니다 아직 갈란다 걸린다 장난이 됩니다 완전히 살이 빵빵해가지고 완전히 무거워 달린다 진짜 맛있게 마우치 마우치 자 여러분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네요 2시 아 다시 장고 등은 사이 사이즈 좋습니다 와 혹시 혹시나 낚실때 조심하세요 한방에 날아갑니다 잡은거 보여 드릴께 와 씨알 좋습니다 지금 더 하면 무는데 물 가거든요 아 좀 말잡았어 내가 말잡으면 안 돼 얘들아 우와 말잡았어 말잡았어 시알 좋네 3 터질 수 있으니까 으으 으 으 장나 잊지 으 Paint 으 아 시아 장 나이다 완전 시장 지금 시장 보다가 튕기도 쉬어야 좋고 안을 쉬자 뻔후라 오케이 오케이 뒷배자자